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편에서 84페이지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있죠 이 파트를 학생분들이 경제가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탄력성을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것이 변하면 양이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양의 변화를 수치화 시킨 것이 탄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 법칙을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여기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양이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이런 식의 변화를 우리가 수요 법칙에서 배우신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시간에는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 그랬더니 100개에서 80개 이렇게 수량을 표시해 드렸는데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이렇게 수치로 안 나오고요 이렇게 부어로 나와요 그러면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양은 변하기는 변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이걸 수치로 확인시켜 준 게 그게 탄력성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탄력성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수요 결정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파악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가 독립변수의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종속변수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독립변수에 들어가는 게 가격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 가격이나 소득이 변하게 되면 이 종속변수가 뭐를 얘기하냐면 수요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들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그게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탄력성 안에서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얘가 가격 탄력성이니까 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1%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경우죠 그런데 부호 상에서 우리가 탄력성의 부호를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를 나타내는 수요의 법칙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걸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면 우리가 다루기에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시한 탄력성이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셨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험상에서 또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분수식에서 분수를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죠 계산할 때만 반대다 읽을 때는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분모가 먼저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할 때 탄력성의 크기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탄력성이 3개가 있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가격이 1%가 변했어요 1%가 상승했어요 1%가 상승했더니 가격이 1%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얘를 수치로 하게 되면 1%분의 1%니까 1분의 1이니까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용어성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수치가 크게 나오면 탄력적 1보다 적게 나오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1%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1%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 변할 때 얘가 1.1% 변했으니까 1.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큰 애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1보다 그런데 얘가 1%가 변했을 때 0.9%가 이렇게 줄었대요 그러면 얘는 1%에 대한 0.9%가 되니까 0.9가 나오겠죠? 1보다 수치가 작죠? 이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애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기본적인 거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격이 지금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다 지금 줄어드는 걸로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관계가 역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기준했을 때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큰 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가시게 되면 86페이지에 거기 가면 양가로 3번에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이죠 가격 탄력성에 그래서 얘들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얘들도 크기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대체제가 많으면 가격 오르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품은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탕하고 올리고당이 있잖아요 설탕 가격을 확 올릴 수는 없어요 왜? 대체할 수 있는 올리고당이 있으니까 그렇죠? 설탕 가격이 폭등하면 사람들은 올리고당으로 빠진다고요 그럼 설탕 수회량이 확 줄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요소, 수지 그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수제 또는 대체제가 없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장보러 가시면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그렇죠? 왜? 개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으면 비탄력적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하는 양이 크게 변하지 않고 그렇죠? 대신에 탄력적이라는 거는 걔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가격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은 상품들은 가격을 쉽게 올리거나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체제가 없는 애들은 매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런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은 매년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88페이지에 가면요 소득과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1%가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뭐 이런 얘기죠 소득이 10%가 이렇게 증가했더니 수요량이 1%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수치로 대입하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면 0.1인데 0하고 비교하면 0보다 크죠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1%가 줄었어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0.1은 0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해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는 다르게 소득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그러니까 여기는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것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기는 X제의 가격이라는 게 변할 때 Y제의 수요량의 크기의 변화를 가지고 여기도 역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죠 만약에 X제의 가격이라는 것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Y제의 수요량이 1%가 늘었어요 그러면 얘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0.1이죠 0보다 크죠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그래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런데 X제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Y제의 수요량이 1%가 줄었어요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이겠죠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 얘를 우리가 보완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대체제 보완재의 개념보다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탄력성의 크기를 나눠주는 개념이고 소득 탄력성과 교타 탄력성이라는 애들은 0을 기준으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건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때 여기까지도 바로 안아다시게 되면 가격 탄력성의 논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많고 비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적구나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 놓을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도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도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어떻다 비탄력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봤을 때요 페이지는 90페이지거든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개념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여기는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1%가 상승할 때요 공급량이 1%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얘는 1% 증가할 때 1% 늘어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날 때 얘가 1% 변할 때 얘가 1% 변했으니까 수치로 확인하면 1분의 1이니까 얘가 1이죠 역시 여기도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가 1% 변할 때 공급량이 1.1%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1분의 1.1이니까 1.1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런데 공급량이 0.9%가 늘어나요 그러면 얘가 1% 변할 때 0.9%니까 얘는 0.9가 나오겠죠 1보다 작죠 얘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죠 그래서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셨을 때 그러면 여기도 역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를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애들 있죠 걔들이 90페이지 하단에 가면 공급탄력성의 결정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 별표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역시 별표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짧으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시간이 짧게 걸리면 탄력적인 거예요 막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죠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 길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라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나면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막 찍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 때 시간이 짧으니까 얘는 탄력적인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1% 올라가면 그 이상으로 양을 막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농축산물 아시죠 우리가 배추 파동 같은 거를 가끔씩 겪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건을 바로 공급하기 힘들어요 왜? 걔는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탄력적이 될 수도 있고 비탄력적이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 계산을 한다든가 뭐가 있다 이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기본이론에 가서 기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다 정리해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경기 변동이라고 돼 있죠 이 경기 변동에 관해서는요 이론으로는 잘 많이는 안 나오고요 거미집 이론에 의해서 요즘 나오는 게 거의 뭐 주류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예를 들어서 상승 또는 하강 국면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라고 얘기할 때는요 한나라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서 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걸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면으로 잘라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정점 여기를 우리가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진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점과 저점 사이의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93페이지 맨 하단에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 순환이라는 것은요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가지 국면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9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 경기 변동의 형태라는 게 있는데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경제학자들은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이런 순환 변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변동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 변동은 우리가 장기 변동이라고 해요 경제 성장이나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추세 변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해서 우리가 봄, 가을에, 이사철에는 부동산 거래가 어쨌든 반짝거리죠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 그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얘는 주기가 없어요 이건 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죠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일반 경기에서는 지진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을 무작위적 변동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변동의 형태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신 거고요 95페이지에는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해서 키친, 주글라, 쿠즈넷츠, 콘트라테이프 여기까지가 일반 경기고요 건축 순환은 한생이라고 그러죠 따로 얘기를 하는데 키친에서부터 콘트라테이프 파동까지는요 글자 순이에요 키친이 글자가 두 글자니까 주기가 제일 짧고요 주글라가 세 글자니까 그 다음에 쿠즈넷츠가 네 글자니까 그 다음에 콘트라테이프가 거기 보시면 여섯 글자니까 가장 주기가 긴 거기 때문에 글자 순이기 때문에 얘는 시험상에서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기를 측정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경기 여러 가지 지수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97페이지를 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지칭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주택 경기가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경기보다 일단 주기가 길어요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파동이 좀 더 길게 나타나고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요 진폭이 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요 건축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바로 늘어나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높은 정점과 그 다음에 깊은 저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상에서 답으로 한 두 번 활용했어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이게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는 기초 과정에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렸을 때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은 안 되는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까 봐 그런 거는 생략하고 있다 측정 지표는 뭐를 기초로 하냐면요 일반 경기가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판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소비고요 공급이 생산일 때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고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로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량 있죠? 여기는 건축량 주택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부동산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경기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가격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죠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보조지표로 쓰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9페이지를 가게 되면 중간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별표가 하나 돼 있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론 나올 때 자주 물어보는 애들이니까 거기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고요 상향 시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허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후퇴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향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 시장에 다 존재하는데 이건 별도의 지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복 경기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거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매물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자를 중시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아주 좋아지게 되면 결국 누가 시장을 주도한다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매도자 주도의 시장이 펼쳐지죠 그런데 경기가 후타기 시작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물건만 나와 있지 사려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누구를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누가 더 시장을 주도한다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무난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정시장은 별도의 지역시장이고요 소금의 주택이 거래가 되니까 여기는 매도자 매수자를 다 중시해야 돼요 물건도 꾸준히 나오고 거래하겠다는 사람도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만 우리가 조금씩 내용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무난하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01페이지에 남아있는 거미지 모형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초과정에서는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 이론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또 단원의 지문 정리에서 수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균형, 탄력성, 경기 변동 항목별로 다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복습할 수 있고요 단원 확인 문제에서 오지선다에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경제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플러스 원 하시죠 그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을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